우리 아이들 구토하거나 샀어하거나 그런건 없구요. 밥도 잘 먹구요. 관계병 접종은 다른 접종에 비해서 괴미 반응을 조금 더 보일 수가 있어서 접종하고 나서 오늘 중으로 얼굴 붓거나 보토하거나 그런 반응이 있으면 접종에 대한 괴미 반응이 있으면 바로 나오셔서 치료 받으세요. 우리 아이가 자몽이었나요? 네 괜찮아 괜찮아 싹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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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도 뼈시장에서 아 마요네즈 아야 gestion 음... 왜? 대단해. 대단해.